상상중 h b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셔요 안녕하세요 appendixIAV입니다 인사에서 뭔가 좀 더 여유가 생긴 느낌 아~~ genocide Night 많이 돌아보니까 보다 날려버린다 그럼 Are you sure about that? 100일인데 나 이제 방송을 야 유! 너 뭐가 심각한다는 게요? 아니 그게 아니에요! 데뷔 100일 만에 방송 마스터한 여유의 아이콘 음악쓰 지금은 데뷔한 지 300일이 넘었죠 얼마나 더 여유 아 죽고 싶어 우리가 놀리는 게 아니라 우아야 소심이 아시는 거야 아! 여유는 그대로입니다 여유가 넘쳐요 아니야 아니야 아 선배님에 비하면은? 아 더 여유롭지 않아요 저는 항상 스타일을 찍을 때 긴장해요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우정의 측면에서 은챠와 은하가 얼마나 가까운가? 아 헬! 노! 혹시 한 2? 2! 하하하하 what the hell is even that? 아 너 일하고 생긴 거 아니? 몇이라 생각한 거? 한... 근데 저는 친함의 기준이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오우다 오우다 한..사? 하! 아이유을 자 하하하 뭐가 다른거죠? 이런 사람은 뭐가 다른거죠? 뭐가 달라요? 아직 그렇게 사실 친하지 않다 제가 사실 말만... 하하하하 앞으로 더 친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하하하하 아이유 미니티 레이터 그러면은 친구가 오실... 이게 질문이죠 그런데 친구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친해진지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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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